그래서 이 양심 잘하자는 말을요 무슨 바르게 살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양심, 늘 양심, 양심을 따르자는 건요 지금 이 순간 내 양심이, 내 양심이 이 참나를 말해요 참나로서 양심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 참나, 우주의 근원으로서 그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걸 자각해야 양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에서 나오는 자명찜찜의 신호랑 내 마음의 이 작용들이 일치시켜가면서 살아가는 게 양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르게 산다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르게 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해 되시죠? 이 안에 양심을 따르자 이 안에 지금 팔만대장경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팔만대장경을 다 둘둘 말으면 마음심자 하나다 그랬죠 그건 마음심자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데 마음에 양심 있고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으로 욕심을 경영할 수 있으면 팔만대장경 봐도 다 이해가 되고 이걸 못 아시는 분이 팔만대장경을 보면 그냥 지식이 느는 거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참나 어디 있나요? 여러분 존재의 근원 느껴지시나요?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아닌 그 자리 의식의 핵인 그 자리 그래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생각감정도 감정 내가 살아가는 모든 우주가 그 거기에서 나온 빛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 내 존재의 광원이죠 광원 빛의 근원 그 자리를 자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모른다만 하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몰라 하면 생각이 판단 중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판단 중지만 하면 그 자리예요 판단 중지하고 있는데 존재하는 나 그 자리 나다 남이다도 없지만 아무튼 내가 존재하고 있죠 그 자리에도 그 자리에서 쉬세요 충분히 쉬세요 힘들 때는 더 많이 쉬세요 어차피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올 때는 거기서 더 쉬세요 쉬다 보면 자명한 답이 또 나옵니다 아저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